했습니다. 그거 맞아? 진한 번에 갈라볼만들隊도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지? 반응이 아주 좋아서 노래가 들어왔어요. 네. 난 정말 쉬운 아이들의 노래를 만들고 싶어. 대형기획사에 있는 아이들은 내가 불렀다니까! 송현 Heart 3 밖에서 다 들었습니다. 대형 기획사는 필요 없잖아. 대형기획사 배부른 가수 تün져요! 앉아. 오랜만에 보니까 스타일이 좋아. 저는 형을TE 12년 전에 본 거 같아요. 그러니까. 너 뭐 저기 도시옥 보고 가냐? 덕관형 아이가 덕관형? 낙지하는 프로그램은 나가야겠네. 얘 나가야 돼요. 저희가 이제 신곡이 나오는데 노래를 만들어 주신다고. 만들어진 노래에 가사를 내가 좀 재밌게 붙여주거든. 함께 했으니까 내가 그냥 프리로 해줄게. 하주 프리 해주시는 분 같지? 신동이지? 예. 신은 그거 아니야 라면 신. MR을 한번 들어볼게. 어 네. 뭐야? 와 좋아. 오 좋다. 작사만 해주세요. 어머. 저희 멜로디로 하는 멜로디로 하는 멜로디로. 이거 이게 니네 멜로디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썩이면 자식들아 불러! 그게 뭐가 다르냐? 오 마이 갓 에브리바디 now Hey, here we go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잠시만 줘봐 to go This is my house party 예, 새롭게 만든 노래를 맞게 서로를 지키는 멋진 멜로 This is my house party 빨빨빵 빨빵 이불은 바꾸면 되잖아 아니 이거 일단 우리 음악방송에서 헷갈려가지고 좀 좋을 거 같지? 옛날에 들어가면 어떡해 근데 좋아! 아, 신나게 이게 좋아! 아니면 해! 이게 더 흔적 내라 좋으세요? SM으로 오세요 SM 옛날에 1기였어 근데 너는 선배야 상배동에 있을 때요 거기 나가 봤어 그리고 그냥이 끊겼어 저희가 세트로 왔거든요 귀인이라고 유닛이에요 저희가 바다 건너서 해외 진출을 한다는 어떤 그런 큰 포부를 받는 거예요 바다로 역경에서 가는 게 좋을 거 같아 예명이 있어요 저희 유닛이 물어보사를 나갔다가 지어주신 게 있는데 동해물과 죽빵 멸치로 어 그래 그러면 못 하는 거야 동해물과 죽빵 멸치를 넣었으면 동해물과 죽빵 멸치 어이야 둥둥인 거 같아 어이야 둥둥 어이야 둥둥 어떻게 들었다 어 그래 뭐 거기다가 얘들아 방송하잖니 지금 사담이냐 이게? 아 저희도 회의를 잡고 니네 둘이 동해물과 죽빵 멸치에다가 어이야 둥둥 어이야 둥둥 거기다 해볼게 두 번 반복해요 하나 둘 셋 회의하는 거야? 동해물과 죽빵 멸치로 어이야 둥둥 어이야 둥둥 됐잖아 그래 그러면 아이디어 나왔어 지금 천재다 그다음에 이제 랩인데 우리나라가 삼멸이 바다잖아 삼멸이 바다로 틀려 쌓인 한국 우리 인식으로 오 둘 다 삼멸이 동해가 돼 날 좀 가고 삼멸이 바다 내용을 한 번 마주셔서 그렇지! 삼멸이 이게 너무 좋네 5000년 역사 속에 5000을 끌어줘 5000년 옛날에 H.O.T 늑도양의 2000년 흐멸이 바다를 미리 예뻐댔었던 그들이 그 노래 2000년하고 5000년은 에셋만 쓰냐? 5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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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속에 동방의 나라 한국 이런 거 같아 동방의 나라 너무 글자네요 너무 키나 뿌리 깊은 뿌리 깊은 한국 그렇지 쇼민 어머니 같은데 감히 우린 누가 넘바 이런 거 같아 오 좋다 감히 우린 누굴 넘바 거기도 끌어주나요? 감히 그건 두 번째 아이디 감히 감히 어디다 대 우리들이 넘바 오 맞아 감히 감히 좋다 감히 감히 영어 같은 어감도 있고 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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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반복될 수 있는 거를 소리 소리 무슨 소리 우리나라 가락 소리 오 무슨 소리 여기까지 가고 소리 소리 무슨 소리 아닌 소리 모냥 소리 이제 진출하자는 내용을 가야죠 현실 좀 더 얘기하면 될까 아직도 얘기해요 와이파이 빵빵 그렇지 한국에서 유명한 것도 다 얘기하는 거지 아 우리나라의 어떤 이유 고로운 점들 이게 페이크 소스가 있어야 돼 이사에 찍고 싶은 CF 있어? 치킨 피자 가자 치킨 피자가 좋아요 어디 사나 치킨 피자 5분이면 빵빵 이거 문 앞에 놓고 갈게요 문 앞에 놓고 갈게요 문 앞에 놓고 갈게요 문 앞에 놓고 갈게요 딱 할 때 너는 그날로 CF 찍는 거 아니야? 아 하나 더 있어야 되나? 네 그 두 줄이 하나 돼요 케이팝 얘기는 하셔야죠 슈퍼주니어 BTS 다른 회사의 가수들도 좀 넣어주실 때 어 블랙핑크 BTS 블랙핑크 가 아닌 우린 슈퍼주니어 가 아닌 가 아닌 인디어를 슈퍼주니어 가 아닌 우린 슈퍼주니어 우린 슈퍼주니어 우린 슈퍼주니어 그다음에 이제 우리 노래를 많이 사려야 해 이거 넣어야지 저희가 이번에 15주년 앨범이에요 해외에서 또 많이 보실 거예요 외국인인가 땡스 올라 15주년 땡스 올라 쉐쉐 아리가또 15주년 땡스 올라 아리가또 쉐쉐 니가 듣는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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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금방 나왔네 연습 한번 해볼게 연습이요 원 나왕 아니야? 원 잘 안 흐렸어 너 무슨 국문학자야? 동해물과 죽밥 멸치다 동해물과 죽밥 멸치다 어이야 둥둥 어이야 둥둥 동해물과 죽밥 멸치다 어이야 둥둥 어이야 둥둥 산면이 바다로 들러싸인 한국 오천 년 역사 속에 뿌리 깊은 한국 감히 감히 어떠데가 우리들을 엿봐 쏘리 쏘리 무슨 소리 우리 영혼 원 쏘니 어디서나 와이파이 무지하게 팡팡 14주 치킨 피자 문 앞에 팡팡 BTS 뿔빙 아니 캠퍼주니 15주년 땡스 올라 아리가또 섹시 한 번 들어볼 수 있어요 우리 한 번? 동해물과 죽밥 멸치다 어이야 둥둥 14주 치킨 피자 문 앞에 두고 할게요 뭐라고 해야지 이게 문 앞에 두고 할게요 여기 너무 이벤트 나중에 음악방송하는데 이 멜로디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지금 이게 익을 거 같아 그럼 이제 두퇴 되는 거야 CF를 하나 찍었는데 CF를 찍게 된 게 시원 형 때문이거든요 뭘 사야 할까 고민이 됩니다 보답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어때요? 노래를 익어서 만들어주면 어때요? 이제 곧 여름이잖아요 이제 이제 우리가 지금 금방 시원해져요 여름 노래를 미리 쳐버리는 거야 여름 노래 괜찮네 아뜨거 뜨거 시원 시원 이렇게 좋다 여름 하면 떠오르는 거 각자 지금 하우스에서 파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지만 못 하고 있는 것들 아 마스크를 벗어 던지자 아시원 시원 아시원 시원 좋다 너무 좋다 우와 이거 진짜 다들 공감하실 내용이에요 정말로 이번에는 쌈면 이거 말고 좀 다른 걸로 하나 햇병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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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햇병은 쨍쨍 모래알은 역시 짜자 아까 다 쓴 거죠? 이것도 짐 빠져서 노래를 좀 어렵게 만들어놔서 피곤하네 저희는 이렇게 안 만들었어요 한번 한번 미안한데 한 번만 불러줘 나아 아니 이거 하지 말고 너네 걸로 제가 나아 나아 뭐니? 하하하하 원래는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해 나아 나아 아닌데? 저희도 하나씩 넣어주세요 별명 하나씩 넣어줘 그래 이게 두 번 반복되니까 한 줄은 이거 한 줄은 둘 하나씩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한 줄만 딱 만들어주시면 되니까 여기 별명은 뭐냐? 명구 명구 신동방통 영구는 없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영구 없다고 이게 동동을 신동은 퉁퉁으로 갖고 왔지 아 신동은 퉁퉁 영구 없다 이거 한번 그래 이제 한번 갈게 네 동해물밭춥 밤절치다 어이야 둥둥 어이야 둥둥 신동방통 영구는 없다 신동은 퉁퉁 영구 없다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 오천 년 역사 속에 뿌리 깊은 한국 감히 감히 어떠세요? 우리들은 야 쏘리 쏘리 무슨 소리? 우리 영혼이 어디서나 와이파이 무시하게 빰빵 비집사진 치킨 피자 오븐이야 빰빵 BTS 프리핑하는 슈퍼주니어 아이야 슈퍼주니어 섹스하러 아리가또 섹시 아 좋았어요 아아 완벽하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피드백을 한번 보는게 규현이한테 규현이한테 규현이 지금 뭐하니? 뮤지컬 준비하고 있어요 뮤지컬도 하니? 뮤지컬 한지 꽤 됐는데요 연락이 없더라고 규현이가 전화하면 나 좀 바꿔줘 봐 문자를 보내면 답을 안 해 여보세요? 여기요? 규현아 바꿔줘요 영수 형 왜? 전화 바로 바꾸고 왜 안 알려주세요 나 전화번호 안 바뀌었어 바뀌었어요 형 무슨 소리 하고 왔는데 연락처 안 돼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전화번호 그대로야 규현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노래 어땠니? 노래 너무 좋아요 리얼로? 아직 안 들은 거 아니야? 안 들었구나 아직 저 틀었어요 BTS 불핑 아닌지 오오 나쁘지 않지? 가사 내가 쓴 거야 형님이 지으신 거예요? 어 왜 그래? 좋아요 좋아요 그래 알았어 아무튼 고맙고 연락주세요 전화번호 안 바뀌었다 번호 주세요 형 알았어 알았어 안 바뀌었다니까 그래 나 전화할게 그래 그래 고마워 어우 좋다는데 어우 그런 거 좋네 클린하게 레코딩하면 정말 좋을 수도 있겠네 이거 조회수 몇 넘으면 우리가 이거 녹음하겠다고 공약 아 그건 좋네 어 어 우리 조회수? 200만 원 200만? 30만 만에 30만 아이 그런 생각도 해야 되잖아 200만 갈 수 있어요 자신이? 아 그러면 15주년이니까 150만 려욱이 때문에 150만 갈게 150만 넣으면 녹음 들어갑니다 이거 그럼 유영진 이사님이 디렉 봐주셔야 돼요 내가 할게 아니야 감사합니다 구독하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뭐해 지금 구독해? 부끄러워 들어줘 다행히 선거 5 5 5 5 5 6